인테리어 시공 시 고객불만의 70% 이상이 시공 후 하자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인테리어는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? 셀프 인테리어 부분 시공 매칭 플랫폼 인팔과 함께라면 문제없습니다. 디자인 예측부터 시공업체, 마감제 브랜드 선택까지 현장에서 내 손으로 직접 페인트 색상을 바꿔보고 벽지 디자인도 변경해보면서 완성하는 매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. 상담해주는 인테리어 업체만 있고 시공업체는 모르는 토탈 인테리어 간접 중계가 아닌 페인트, 도배 등 부분 시공 서비스로 분야별 전문가와 직접 상담부터 시공까지. 인팔만의 엄격한 시공업체 선정 기준으로 부실 시공 걱정 없이 AS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시공업체는 인팔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를 만나고 소비자는 인테리어를 놀이처럼 즐기는. 인테리어 판례 인팔